퀵모미 퀵머러블러 퀵머러블러 안녕 우리 인사를 먼저 할까요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입찌입니다 입찌 어제 또 보고 오늘 또 보네요 이틀 여섯 오는데 앞으로는 매일매일 봐 소리 꺼리겠죠 그리고 왜 불이 켰죠? 왜 켰죠? 저희는 오늘 응원법을 만들어볼거에요 우리 미치들과 함께 응원법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 사실 어제도 우리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딱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 이름 한 명씩 불러주시고 응원법이 되게 우리 할 때 힘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저희가 방금 아이씨을 케이저에 잠깐 들어봤거든요 응원법을 약간 연구해보려고 생각보다 교회가 되게 신나요 응원을 하시면서 동달아 언니께서 응원법을 예시로 해주셔서 점점 목소리가 올라가시는거에요 언니가 응원법이 참 신나는거 같아요 나는 그거 너무너무 좋았어 우리 달라달라 시작할때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 이 치 아이씨 이 치 아이씨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치 아이씨 이 치 아이씨 근데 앨범명이 이 치 아이씨 우리 맨날 처음으로 해볼까? 헤이 헤이 여보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직접 응원법이니까 저희 알려주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면서 제일 신날 것 같은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면 이 치 아이씨 말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이씨 아 그런거지 아이씨 아이씨 여름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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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아이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헤헤 하고 에헤헤 삐삐 삐삐 진짜 신날 것 같아 삐삐 그러면 우선 삐삐 그 뭐야 세련언니 들어가기 전에 이 치 아이씨 이 치 아이씨 할거에요? 뭐 했어요? 여기서 한성에 막 하잖아요 그치? 삐삐 왔어 왔어 여기서 뭐하지? 이제 여기서 삐삐 삐삐 하고 오케이 삐삐 아이씨 그거 우리 이 치 아이씨 말고 다른거 넣을거 다른거 뭐 넣었죠? 잇츠 아이씨 아이씨 대박 여름은 잇지 어때? 여름은 잇지 어? 아까 얘기하셨어요 여름은 아이씨 여름은 아이씨 아이씨 라고 했는데 여름은 잇지가 들었어 뭔가 그래? 여름은 여름엔 아이씨 아이씨 잇지 너무 어렵게 만들냐 약간 아이씨니까 더 힘드실거야 잇지 사랑해 어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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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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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엘 엘 엘 엘 엘 엘 아니 아니구나 댓글이 아이돌룸 해 갈등 중이시구나 아이돌룸 아이돌룸 서머 퀴즈 다들 댓글이 아이돌룸 봐야되는데 아이돌룸 아이돌룸 한다 한쪽엔 아이돌룸 한쪽엔 아이돌룸 얼마 안할거에요 보고가세요 맞아 둘 다 보세요 둘 다 미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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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먼저 보고 유나 이치 그러면 우선 삐삐 하고 이름 한 번씩 부르고 지금 뒤에 고민 중이신거죠? 그리고 우리 되게 안무 힘내라고 말씀했잖아요 힘내라 1분 남았다 안무 화이팅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 좋아 그러면 입이 해 예지 리아 류진 체령 윤확 지금부터 시작 좋다 지금부터 시작 좋다 그럼 체령이 진짜 신나겠다 그치 아니면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 이러면 아 갑자기 나 좋아 우선은? 왜요 이거 별로예요? 저걸 진짜 한다고?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체령아 정의해 주실 거예요 체령아 웃지만 그런 거 좋다 그러면 우선 지금부터 시작 우선은 다음에 또 저희가 우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해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 그리고 어떻게 쿨한 너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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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가만 생각해 보여도 어떻게 쿨한 나니까 눈치 말만 없어 어 어 어 멜로디가 어 어 어 미찌들 어 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미찌 노래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압센트를 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어 컴온 할까? 컴온도 하시는데 컴온 신나겠다 아니면은 여자분들 어 어 남자분들 컴온을 입고 너무 멋있게 단지 어 우리 무대 퀄리티가 엄청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나는 욕심을 내서 어 컴온까지 할래요 미찌들이 미찌들이 눈치되는 어 를 화음으로 만든 거예요? 눈치 아 야 우리 우리 무슨 맞아 우리 방송국에서 왼쪽에 계신 분들 어 오른쪽에 계신 분들 컴온 오케이 이러면 미찌 같이 가수하자 우리 같이 우리가 같이 하는 거야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 이번 달 활동 건강히 다 같이 열심히 하자고 그래 잠깐 우리 Let it go Let it go 소프라노 하시겠다고 아 소프라노 알투할 사람 있어요? 컴온 메주할 사람? 그럼 일단 어 Let it go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뒤에 코러스가 있는데 있어요 Here we go 언어로 있어요 그거 해주실 거죠 범범범범범베 어떻게? 해야지 이거? 당연히 해야지 내꺼 이거는 너무 안 돼 빰밤밤밤 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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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찌 미찌 상하수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힘든 만큼 이거 하나만 다 하시면 숨차시겠다 아니 응원한다면 같이 정국을 거의 출동 여기는 함성 함성 리아나 그러면 함성 함성 자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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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나온다 여기 자신있어 할거 근데 뭐가 너무 많잖아 아니 여기는 우리 이치 조금 쉬게 할 뺨을 좀 쉬고 이치 이거 좀 감상할 수 뒤에 또 터진다고요 블라블라 해야 돼 다들 블라블라 블라블라 아니면 다들 참발라 너무 힘드시잖아요 참발라보니까 참발라 아니면은 다들 블라블라 하면 윤아 안 부르고 참발라 윤아 많이 부르네 이제 나도 이제 안 부르네 난 괜찮아 계속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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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빡 labba 계속 바빡 iley 비나 기본은 바빠 바빠 우리 앞에 너무 소풀한 거랑 많았어요 아라는 좀 그걸로 해줘야 돼요 아라? 아 좋다 여러분 이거 아라는 아라 안될까? 아라? 하셔야 돼요 민지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해! 할 거 민지 순하시대 민지 순하시대 민지 순하시대 민지 먼저 숨 쉬어야지 해! 이마 순하시! 어! 가치! 어? 괜찮지 않아? 거기는? 오빠 보러 올게요 거의 우리 코러스 강도 다 시키고 있어 하지 내가 봤을 때 그냥 별빛같이 아이시해 민지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 별빛같이 아이시 어 좋아 그러면 해! 말고 이마 순하시 어! 별빛같이 아이시 너 이거 기억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아! 잠깐만 나 혼동이 오기 싫어 이게 내 파트잖아 내가 딱 정리를 기억해 그렇게 될 걸 잘 알아 헤이! 별빛같이 아이시 딱은 어느 거? 어 딱은 이게 어빵은 어려울 거 같아 헤이! 딱! 아! 어빵! 어! 그냥 유나 보면 안 그렇다니까 하지 말고 별빛같이 아이시! 엄청 크게 해달라고 하자 그래서 민지 분들 이렇게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지금 막 시작해 아이시만 하자 여러분 웃어주세요 아! 별빛같이 아이시! 아이시! 별빛같이 안 해? 아이시! 별빛같이 아이시! 별빛같이 아이시! 어떻게 하면 돼? 별빛같이 아이시!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응어법을 그러니까 응어법을 아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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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아니면 별빛같이 아이시! 아이시! 하다가 바로 어 해주셔야 돼요 아이시! 어! 오케이 오케이 엄마를 해주세요 엄마 엄마 어 를 빼고 엄마 파파 어 또 한 번 또? 너무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래 엄마랑 파파를 하자 그럴게 어 시작하자네 엄마 땡큐 우리 파파 파파는 파파 하면 돼요 파파! 해봐 해봐 해줄게 우리가 시작 엄마 땡큐 우리 파파 오케이 이거 닮아 닮아 아니에요 너무 많아 닮아 아니 너 왜 이렇게 닮아요? 네 우리 여기 이 1절과 동일하죠? 네 휴가 언어로 입깔렸던 빵빵빵 빵빵 하는거였지 하는거였어 어 밤밤밤 하는거였어 어 밤밤밤은 그 이렇게 빵빵해야 돼 맞아 우리 댄브가 나왔어 댄브 때 소리 진동 소리를 아 이때도 약간 약간 이 댄브야 이런거처럼 쫙 하면 진지할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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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게 있을거 같아 댄브를 우리가 하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때 진짜 뭘 많이 못할거 같아 그럼 그냥 열심히 열심히 하자 불려주시는걸로 왜냐면 실제 무대 봤을때 진짜 진짜 멋있는 부분도 뭘 못하잖아 이러면 댄선때는 와 밤밤야 밤밤다 이러면 앞에 열심히 했으니까 감사 잠깐 쉬는시간 너무 코 일찍을 만만 가보면 콩콩콩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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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래 부르고 있다가 놀랄거 같아요 콩콩콩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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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맡 위로? 아니야 뒤진 않고 한번 로 publish It's okay 괜찮sun? 아니야 너무 많아 난 좋거든 너와 캐스타버스나 뭔가 유나가 혼자 딱 해서 맞아 아 그래? 그리고 너가 딱 하자마자 바람을 항상 질러주시네 아우 잘했어 아니 내가 저랑 같이 도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블라블나는 우리 미찌들 한 수강 했으니까 그런데 블라블라 해서 딱 해주시지 내가 너와 캐스타버스나 블라블라 어 오케이 오케이 잠만 안 하겠잖아 계속 블라블라 계속 블라블라 계속 블라블라 이거 어떻게 하지? 예예 수고했어 잊지 아이시 다 끝났어 야 아니야 다 끝났어 애고에만 힘을 내요 아니면은 마지막에 그냥 이름 한 번씩 다시 부르고 사랑해요 고생했어 얘들아 응원법에 달라딜라 하나 넣는 건 어때? 트레이드 마크처럼 달라딜라 약간 그러면은 마지막에 달라딜라 잊지 아이시 한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곡에서는 달라딜라 잊지 아이시 좋아 그럼 나중에는 희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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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어떻게 되지 모르니까 다 다 싸울까? 너무 귀여워 희한이 ульт Ooh 그럼 잠시 희한이 같이 짝 잊지 동생이 가지고 있는 캐스터 엣지 patients 또 우리 중립을 캐스터넬치 하자 한번 우리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할지 빨리 좀 아 너무 웃겨 I say that I say 이게 너보다 I say that I say 이때 할 때 뭔가 넣을만한 말이 어 이곳에 하는 거 알아야 돼 뭔가 넣으면 되게 게지야 리아야 류진아 채령아 유나야 잘할가 안녕 안녕 왜 이별성인데 아니 근데 이거 배 이름 예 예, 깨지리아 이거 이름도 하고 E, T, I, C 끝 E, T, I, C 끝 E, T, I, T, I, C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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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R 호우 한다는데 목 돌린 다음에 시작하는 거지 E, T, I, C 이렇게 하면 나? 아 시간 좀 들을까 E, T, I, C 아니 노래 들어보자 그리고 나오는 거를 하자 여러분 지아벨로 아이디어 주세요 저희가 부르고 있을게요 너 이렇게 키가 작다고? 나 왜 이렇게 가운데서 높이가 Let's go! Let's go! Come on! Here we go! 아 이게 힘드네 On the road 빰빰빰 빰빰 마지막 빛이 날짜 있어 어?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아 이상하다 대박이었어 대박이었어 하나 블라블라 블라블라 다들이야? 힘드네 힘들다 나 몰라, 어렸는데? 아니야, 하나도 적어도 될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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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여기 여기 아라 딴 딴 아 저희가 만들고요 I See 엄마 팔팡 그냥 Here we go on the road 뻥뻥뻥뻥뻥 아라 잘해 너무 예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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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불리 아우 아우 계속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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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서 더 하고싶다는거 같아 그래? 이거 써있었어 그러면은 다들도 나랑 뭐 what they say it's okay 오늘은 아우만 브라바 브라바 계속 브라바 계속 브라바 계속 브라바 인제 하는거야? 네 맥주의 예지, 리아, 류진, 세영, 유나, 잇지, 잇지, 날짜 잇지, 잇지, 날짜? 어, 하나를 뭐했지? 잇지, 날짜 하나가 남지, 잇지를 두 번 했지 잇지, 잇지 유나 다음에 뭘 하나도 했고 오늘도 잇지, 날짜 아니야, 나 이렇게 했어요 유나, 잇지, 잇지, 날짜 유나, 아이씨, 잇지, 날짜 유나, 아이씨 하고 아이씨를 넣을 거 근데 원래 국어 할 때 잇지, 잇지, 날짜 맞네? 잇지, 잇지, 날짜? 근데 잇지 두 번 들어봐도 괜찮을 거 같아 쉽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내일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열심히 연습해줘요 내일 올라가면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멋있게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이제 아이돌룸 보러 가세요 얼른 가요 얼른 가요, 얼른 가요 얼른 가요 재밌게 봐요, 안녕 목요일 날 가요 M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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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엠 처음부터 resolution